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려 air 땅콩 하나로 어디까지 가봤니 고려 air 고려 air excellence and pay the service 고려 air 고려 air 땅콩 하나로 어디까지 가봤니 고려 air 고려 air 높으신 분들 머리가 하늘까지 딱해 내 새신은 대물림댐 부 마카다 미 아 까먹기 위해 무릎을 꿇려 이건 언여비야 어디서 승무원이 부사장을 건드려 물었다잖아 은수저 수저 잠깐 빼봐 검게 변해 내 혓바닥에 물든 돈 요리사가 국자들지도 모르는 꼴 친구의 빵 해장가라면 상무 묶어서 보내줘라 무인도 where are you nuts girl 비행기도 멈추는 힘 그 멋진 월거냉이 땅콩으로 날아망신 항공보안법 제2 조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에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 운항중인 비행기를 되돌리는 짓 그거야말로 PC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보다 위험해 조사 때 당신이 말한 정신적 충격으로 타겠지 will shit 내려 당장 거기서 땅콩 마카다미아 얘들아 그거 잡고 먹으면 나중에 너네 살쪄 불포바지 방산 적당히 해야지 원상지로 쟤네 비행기 태워서 다 보내 우리 애들아 너네는 저렇게 살지마 나중에 노크신문이라도 땅콩은 절대로 먹지마 이런 일들이 터져도 땅콩을 가득 까먹겠지 그래 놓고 세상은 안 변해 어차피 다 트위터 리트윗 좋다고 엄지 올리며 집 밖으로 나가면 식는 우리는 비삐다니 사건만 아니라 작년 이때 남양규어 먹지 말자면 국산과자 책소만 타고 사지 말자더니 허니포터치 맛있냐 양만 없게 있는 사람인 척 카드만 우리도 다를 거 없어 쟤네들이랑 이러니 생겨 닿은 부사장 이제 시간이 됐어 진짜 비행기를 돌릴 때 All aboard 아무도 내가 기장인 이상 항로를 못 바꿔 내가 뒤돌아갈 땐 날 따라오는 이가 넘어졌나 확인할 때 뿐 절대 중요하지 않아 계급 셋을 떼는 부 함께 내려오는 무지함과 빌어먹을 특권 내 비행기는 전좌석이커너미 부사장이 와도 교체는 없지 땅콩이 드시고 싶음까지 세워 여긴 엿밖에 땅콩 마카데미아 얘들아 그거 자고 먹으면 나 주에 꺼내 살쪄 불고파지 방산 적당히 해야지 원산치료제는 비행기 캐워서 다 보낸 어 니네들아 너네는 저렇게 살지마 나 중에 높은 신분이 돼도 땅콩은 절대로 먹지마 아-어-어-어 특이 흐흐